이거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되게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. 모두들 털하입니다. 예전에 질문드렸다가 방송을 보지 못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. 어릴 때부터 혼자 그림을 그려왔던지라 같은 지향점을 두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선의의 경쟁 상대나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스승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의 그림을 사랑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. 딱히 슬럼프를 겪거나 한 적도 없고요. 그러나 경쟁 상대가 없다 보니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더 잘 그리는 사람의 그림을 보더라도 막연히 잘 그린다고 생각하고는 딱히 더 열심히 하고자 하진 않습니다. 더 성장하고 싶어도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겠더라고요. 이러한 느낌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넘겨왔으나 최근 갑자기 외로움과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. 괜히 정체기가 찾아온 것 같아 조바심이 들기도 합니다.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과 정체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의 요약은 주변에 함께 나아갈 동료나 지인이나 라이벌이 없어서 의식하고 동기를 부여할 만한 스승, 라이벌, 동료, 친구 이런 게 없다. 이게 요약 같지만 저는 이걸 조금 더 해상도를 높여서 접근해보자면 우리 첫 질문하고 좀 통하는 게 있어 보입니다. 계속해서... 특히 이분은 그림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냥 이야기 쓰는 거 포함해서 만화 원고라고 제가 더 적당히 알아듣고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디로 나아가고 어떻게 더 나아갈지 종합적으로 모르는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. 뭔가 체계적으로 배워볼까? 아니면 롤모델을 찾아볼까? 동호회에 들어가볼까? 동료를 찾아볼까?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데 그 중에서 당장 손에 잡히는 것으로 지금 가져오신 게 혼자 그려왔기 때문에 이런 건가? 라이벌이 없어서 그런가? 자극을 안 받나? 이런 쪽으로 지금 가신 것 같아요. 그런데 만화를 그리시는... 저 같은 경우도 데뷔할 때까지 거의 혼자서 만화를 그려와서 되게 외로웠는데요. 데뷔 직전때부터 동료들이 좀 생겼는데 웹툰 포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주변에 있는 작가나 동료들을 보면서 자극받는 것은 단기적으로 되게 효과적으로 동기를 부여해주는 훌륭한 방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썩 건강하거나 유통기한이 긴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. 저는. 왜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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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스포츠 기록 싸움이면요. 옆에 있는 사람과의 경쟁이 중요한데요. 일단 데뷔를 하고 독자를 만나보면 그때부터는 스포츠가 아니라 전쟁터와 비슷합니다. 내 옆에 잘 그리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더 안심돼요. 이 업계가 더 가겠구나. 주변의 경쟁심은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영양제 같은 느낌의 MSG는 됩니다. 하지만 결국 지금부터가 됐건 나중이 됐건 내가 어떤 독자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지점까지 닿을 필요는 있어요.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대비가 돼버리면 그 지점에 닿아버립니다. 내 독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뭘 고민해야 되지? 그림이 됐건 연출이 됐건 여러가지 종합적인 면으로 내가 그 독자들에게 내 만화를 읽을 이유를 주고 있나? 여기까지 결국 강제로 닿게 돼요. 거꾸로 얘기하면 지망생일 때부터 지금 이 전하민님처럼 혼자 그리신 분이라면 특히 주변에 동료나 이런 분들이 없다면 지금부터 그 고민을 하시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. 일단 자기 그림에 대한 애정 그리고 좀 튼튼해 보이는 멘탈 이런 것들은요.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도움되는 덕목이긴 합니다. 오히려 계속해서 갈팡질팡하고 쉽게 휘둘리고 흔들리고 꺾이는 위태로운 자존감을 가진 창작자들에 비하면 전하민님의 이 덕목은 장기적으로 너무너무 튼튼하고 건강한 체질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. 그건 그것대로 좋아요. 반면에 주변에 나를 자극시켜줄 만한 다른 작가가 없나를 보지 말고 내 만화를 보고 감동하는 독자가 아직 한 명도 없음에 위기감을 느낄 필요는 있어요. 그걸 위해서 누군가한테 내 원고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. 그게 커뮤니티가 됐건 배도가 됐건 게시판이 됐건 온라인에 어딘가에서 딜리어 포스트 타입 트위터 인스타 뭐가 됐건 내 만화를 보여줬어 오픈했어 노출했어 그런데 그 누구도 여기에서 즐거움 쾌락 감동 뭐가 됐건 어떤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여기에 자극을 느껴서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에게 뭘 주지 이 고민을 하는 게 아 저 사람 그림 잘 그리네 어떻게 해야 내가 이겨먹지 이 고민보다 훨씬 더 장기적으로 도움되는 아주 아주 핵심에 닿는 고민이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이게 정말 고민이시라면 뭐 당장 단기적으로는 웹툰 포럼 나가세요. 그래서 거기서 동료 작가들 만나보고 개인 작가 지인들 마주해서 같이 디스코드에서 함께 작업하는 거 보고 뭐 이래도 되는데 지금 쓰셨잖아요. 더 잘 그리는 사람 만나도 그렇게 자극 안 받는다고 이건 좋은 겁니다. 너무 좋은 거예요. 남의 그림 볼 때마다 휘청휘청하는 사람도 많아요. 하지만 그거보다는 작업물을 올려서 내가 영향을 주는 독자가 얼마나 있나 생각보다 없으면 거기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자극을 받아서 그 사람들 내가 내 만화 보게 만들 거야 이쪽으로 고민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. 이게 제 결론이고 저는 그랬습니다. 결국 우리가 승부해야 될 본판은 동료 작가들이 아니라 독자들이잖아요. 적의 실체를 보라 맞는 말입니다. 너무 비장해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힘 빼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 아시잖아요.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야 힘 빼는 걸 배우잖아요. 그래서 쉽지 않을 거예요. 힘 빼는 게 쉽나요?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지. 무술의 고수도 그렇고 운동선수도 그렇고 악기의 고수도 그렇고 작가들도 그렇고 좀 이렇게 평정심을 가지고 힘을 적당히 빼는 방법을 배우는 게 오히려 고수의 영역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지망생일 때는 비장하게 치는 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아무리 제가 말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. 전 전공생들을 6년 동안 7년 동안 지금 벌써 몇 년째야? 8년째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. 전공생들 많은 사람들을 대비하는 걸 봐왔지만 비장해지지 말고 작가에 대해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힘 빼라는 얘기 해봤자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. 요즘은 그것도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도 비장해져 본 적 없는 사람을 전 안 믿어요. 결과적으로 마음이 좀 힘이 빠지는 게 좋다고 해도 처음부터 한 번도 힘을 줘 본 적이 없다? 비장해져 본 적이 없다? 그것도 전 약간의 의심 가요. 진심이 아닌가? 열정이 없나? 아니면 거짓말하고 있나? 이런 느낌. 그러면 지금의 저의 위치를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지금의 나의 위치를 알고 싶을 때요. 저는 두 가지였습니다. 그리고 그게 다 같아요. 하나는 쭉 그려왔던 나의 지난 모든 기록들 나의 모든 작업들의 어떤 누적 그걸 늘 봅니다.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진리죠. 내가 결국 상대해야 될 내 만화의 고객 내가 말을 걸고 싶은 대상 즉 누구죠? 독자죠. 지금 나의 위치라는 것은 주변에 동료가 있고 스승이 있다고 해도 정확한 좌표값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. 결국은 지금 내 위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요. 실력적으로도 나의 위치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멘탈적으로도 있고 정체성적으로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의 위치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. 저는 나를 만화가의 길로 이끌어준 걸작들을 꽂아놨는데 여기 이걸 볼 때마다 만화를 대하는 내 마음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봐요. 그리고 테크닉을 보면 예전에 내가 연재했던 원고를 보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쓰겠지만 그게 꼭 주변에 경쟁자, 동료 작가, 스승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근데 거꾸로 말하면 지금의 나의 위치라는 개념을 궁금해하신다는 건 매우 좋은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. 그거 궁금해하는 건 좋다고 봐요. 다만 너무 지금의 나의 위치라는 말을 퉁 쳐서 쓰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. 좀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죠. 실력은 당연히 늘었겠죠. 늘 그려왔다면 과거의 내 그림을 보면 알겠죠. 그때보다 구성이, 형태력이, 기호가, 색채가, 정서가, 스타일이 세련되어 졌고 좌표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반면에 어떤 부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네. 그것도 알 수 있을 거고요. 이렇게 내 좌표는요. XY 좌표가 아닙니다. XYZ 플러스 몇 개가 더해져서 여러 개의 좌표계에 존재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전하미님은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셨다고 저는 느끼고 아, 그렇습니다. 전하미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냥 지금 현재 저의 정리된 생각은 이 정도입니다. 정답은 아니고요. 제 경험상 저는 그랬다. 이 정도.